어? 다른 때도 아니야. 세상에 임생강이 날 때가 언제야? 열무김치 담글 때. 아 처음 들어봤어요. 열무김치 담글 때 임생강이 절로 나서. 너무 이게 와닿네요. 세상에. 자 이번엔 다시 우리 이하얀 씨와 신비 씨입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37번. 멈춰 멈춰 멈춰. 멈춰로 하세요. 깜짝이야. 이재영 유보. 아 이 노래 어려운데. 이하얀 씨가 닮았어요. 이재영 가수와. 많이 닮았어요. 많이 닮았어요. 아 우리 재영이 누나 안녕하십니까. 하! 사! 아 라리리라 리라. 아 라리라리라.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.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.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.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. 시울어난 아침 햇살 같은 추억.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. 내 철념의 슬픈 음악처럼.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.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.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.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. 그대를 내 맘속에.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. 아무련나 홀로.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. 사랑은 그림만 남긴 채. 영원히 내 곁에서. 꿈처럼 사라져갔네. 이하야. 성공. 불이 한 번 들어왔었는데. 한 번에 불이 들어왔었는데. 잘 넘어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원래 성격이 좀 박력 있으세요? 좀 털털하시죠? 원래 조금. 소심도 하죠. 그리고 아주 뭐. 노래에 확실히 버릇들이 많아서. 댄싱이었는데. 댄슨. 노래 잘 안 불러다녀요. 시옷 발음이. 시옷 발음이 굉장히 강렬하세요. 예.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. 댄슨. 아주 잘 들었습니다. 화끈하시네. 하얀 누나. 화끈해. 감사합니다. 더 화끈한 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. 화끈한 춘자 기다리고 있네. 머리 한 번 넣으실게요. 머리 한 번 넣으시고. 갑니다. 룰레 돌려 주세요. 둘 셋. 멈춰. 지은소님. 밤이면 밤하나. 선생님 함께하시죠. 선생님. 선생님 준비되셨어요? 선생님. 함께 하세요 외로운 밤이며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김이야 전두풀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지저귀는 천사들 내 맘 할까 몰라 멀리 멀리 떠나가 내리면 혹시 혹시 날 잊어버려 나 잊지 잊지 말자고 해 해 너가 내 마음 전해줄 비룰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선생님 댄스! 예쁜 쪽이서 보내는데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라 비 엄청 밝은 날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1, 2, 3, 4!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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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디 몰라 1, 2, 3, 4! 1, 2, 3! 1, 2, 3! 1, 2, 3! 1, 2, 3! 1, 2, 3! 1, 2, 3! 아주 뭐 확실한 분위기 메이커예요 선생님 벌써 에너지가 다 에너지를 우리 너무 많이 썼어 선생님 아아 줄여 줄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더 신나셨어요 옛날에 같이 저랑 한 10년 전인가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형! 그거 태반 주사 좀 맞고 그래 저한테 오더니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한테 할 얘기야? 야 아무튼 그런 털털한 친구입니다 아이고 웃겨 자 자 이어서 다시 우리 신비왕 우리 이하연씨 가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자 자 자